유하유하! 오늘 해볼 게임은 피의 거짓 데모 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가지고 한번 데모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왔다시 이런 게임 처음이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피의 거짓은 한국 게임사 네오이즈가 제작한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작년에 진행된 게임스컴 2022에서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선정된 2023 기대작 중 하나인 게임이다! 아 오케이 일단 뭐가 뜨는지 봅시다. 쿠키가 너무 짙는데? 처음이니까 무난한 거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균형 잡힌 걸로 할게요. 문을 연다. 사람들이 죽어있는데 비오? 프라트 비차요 비오는 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기본 공격!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imiento! 뭐oss.. 플랫? 뺨 우식개님! 이 거 어떻게 피해요? 플랫? 아 나 아 ar tare. 아! 아! 죽었어! 에? 방어 어떻게 해요? 저거 쳐맞는 밖에 없어요? 무빙? 아 무빙으로 하면 돼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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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무빙! 어! 피해진다! 피해진다! 아! 이러고! 오케이! 무빙! 아! 오케오케! 라골! 으잉 미! 냥냥냥냥! 아이고 아파! 아! 개놈의 새끼야! 됐다! 아! 아! 뒤에서도 때리는데요? 어! 됐다! 문을 열었어요. 여긴 어디? 어? 어! 쟤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데? 어! 눈치챘다! 눈치챘다! 혹시 얘가 첫번째 보스인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나! 못 피했어!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줌넬칼같아요!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나 맞았어!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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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가 지 공격해야되는데 어떻게요 너무 너무 쟤 너무 멀어요 나 칼 나 칼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 아 미친놈아 작작 때려 아니 언제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들어보세요 쟤가 한 대기 슉 때려 근데 내가 뒤로 슉 빠져 내가 때리면 칼이 안 닿아 난 기슉 가까워지면 걔가 나를 또 때려 그럼 나는 다시 슉 빠져 그럼 나도 때리면 칼이 또 안 닿아 끝나면 깨워주세요 진짜 아니 억울하잖아요 안 닿는다구요 안 닿는다고 안녕하세요 이주 땅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피해 거짓 데모판 찍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못 본 방송들이 기억나지 아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주 땅 도전 첫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전 으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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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father 아 미친 놈아 아디 아 기술이 힘들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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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워봐 요기 으악 이제 앞에서 전달이 됐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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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